서초울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? 서초울로 간 게 작년 6월 말 7월 초 그때 결정된 거니까요. 그때가 우리 당이 제일 어려웠을 때죠. 대선 지고 3월에. 그다음에 6월 초에 지방선거 완패했잖아요. 그런데 다 선거 결과가 서울에서 제일 안 좋게 나왔어요. 두 개 다. 저도 책임이 많은 사람이라 3선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 때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장도 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. 두 번째는 강남 서초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고 성파까지 해서 강남 선거가 160만이에요. 보통 한 40% 정도 나왔고 박원순 시장 때는 한 45% 이상 3자 구독이긴 했지만 1등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한 30%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.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. 강남 서초를 민주당은 포기한 것 같다.